오늘의 프사고자를 소개합니다. 표정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될까? 오글거린다고 해야 될까? 이번 사진은 정말? 이게 집에서 이렇게 자주 찍어요. 이건 도대체 무슨 컨셉이죠? 극사실주의? 후방 카메라로 찍어요.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이렇게 해서 찍거든요. 프사는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? 건축학계론에 수지 같은 여성여성한 이미지 그런 걸 보고 싶어요. 아 수지? 근데 왜죠? 딱 이 패션밖에 못 봤어요. 4년 내내. 사람 하나 살리자는 처음이에요. 고등학교 때 교복 치마 입고 한 번도 와서 치마 안 입었거든요. 상상은 못 참.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변신을 시작해 볼까요? 상상은 못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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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같은? 여성여성한 이미지? 그런걸 보고싶어요 이렇게 하고 가다가 지연아 그러면은 내 오빠? 아 오빠 안해도 돼, 오빠 안해도 돼 마음속으로, 마음속으로 해줘요 자 가세요 저기 지연아 지연아? 안돼 안돼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미소 2g 좋아 간다 싱크로일 98.2% 하지만 여기서 끝난게 아니죠 되게 거만하게 자 갑니다,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미소 방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한 컨셉 20년 뒤 땅 부자가 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한마디? 신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전 후 애프터 와 와 흐흐흐 나이스 나이스 내가 고자였대니 이제 더이상 고자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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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